농사식설. 농사식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가집성서 범 5편 합위일책 뭐 이렇게 이제 다섯 편을 한 책으로 엮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남도 관찰사 신 조계원 근식 이렇게 이제 임명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한 페이지가 22자 한행에 그리고 이제 10줄이기 때문에 220자 정도 되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집성 상편 권농 교문.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글을 지어서 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26년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나라는 백성으로서 그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농사라는 것은 입고 먹는 것의 근원이 되니 왕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데 있어 최우선시 하는 것이다. 오직 그 관민들의 삶의 큰 명은 바로 이것으로서 복종하는 것이다. 천하의 지극히 수그러운 것을 윗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성심으로 맞이하여 이끌지 않는다면 어떻게 능히 백성으로 하여금 힘을 부지런히 하여 근본을 쫓아 삶을 이루고 그 삶의 즐거움을 참겠는가. 만약 옛날에 신농씨가 처음 그러니까 쟁기, 보습, 따부 이런 건데 농기계를 만들어서 천하를 이룹게 하였고 소시가 구호 그러니까 아홉 부족에게 농사를 관장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성신이 이른바 하늘을 이어 지극함을 세워서 억조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명을 세운 것이다. 요인금이 복희에게 명하여 화함과 공경으로서 백성들에게 떼를 주고 떼시자, 떼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농사를 질 수 있는 시간을 뺏지 않아야 되는데 일례로 그 진시황 때 그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 부역을 시키는 바람에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진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정권이 빨리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떼를 시간을 농사 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임금은 열두 목에게 먹는 것을 잘해 하였으니 오직 떼를 하우시는 그 힘을 다하여서 구율하였고 상나라의 조정은 그 소인의 의지함을 알았고 주가, 주나라는 그 농사를 지극히 해서 나라를 열고 빈풍의 시 빈풍의 시는 그 시경에서 나오는 그 시의 제목인데 주나라가 그 시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농사의 풍요로움을 노래하면서 이제 정권의 정당성을 읊는 건데 그 빈풍의 시일을 지어서 그 나태함이 없게 없는 글로서 농사 짓고 거두는 그 수고로움, 어려움을 진정으로 정성스럽게 하지 않음이 없게 해서 잘하고 이룸의 다스림을 오랫도록 편안히 하여 그 업을 성하게 하였다. 한 문제 때 자주 조서를 내려 그 한 해에 씨 뿌리고 씹는 것을 권장하고 그 조세를 감면해서 그 농사 짓는 것을 시간을 하사하니 해내 온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졌고 당 고조 때는 조서로서 수령과 재상들에게 그 업무를 간편하고 정돈되게 하게 해서 그 때를 잃지 않게 하였으며 태종은 매번 여러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의식을 경영하는 데 있어 그 때를 잃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뭐 때를 참 그 시간 제때 제때 그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를 잃고 너무 늦게 하는 공부도 좀 마땅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또 공부이기도 하고 농민들도 또한 뭐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고 하시는 걸 보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농사이기도 하고 또 공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사 직설 집성인지 직설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농가 집성이라고 되어 있고 표지에는 농사 직설로 되어 있고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책이 오래됐습니다. 만져보면 좀 오래됐는데 오늘은 농사 직설 세종대왕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이렇게